부산지역의 물류스타트업과 투자기관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이달치레 부산에서 물류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합니다. 이번 행사는 유망 물류스타트업의 창업 경험 등을 공유하고 스타트업, 투자기관 등 간 상호 교류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. 이 자리에선 우아한 영재들, 마이창고, 트레드링스의 성공 사례를 통해 창업 경험과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. 또 물류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협업 사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양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합니다. 국토교통부 관계단은 물류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산업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